꿈나무 친구들 친구들 안녕 와우 사랑으로 자라는 꿈나무 친구들 모두 모였나요 예 자 그럼 오늘도 신나게 시작할까요 좋아요 사랑해서 즐겁고 사랑받아 행복한 모여라 김공태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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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공태 뒷다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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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날아봐요 꼬여 꼬여한 꼬여한 인논네 헝게맨 덩고여기 딱 날아봐요 나 잘랐네 대구리! 땀을 내며 심심 부르면 멋진 친구 공개됐다 공개 파워! 모두 함께 만드는 꿈 같은 세상 그곳은 바로바로 모여라 빛공단 모여라, 모여라 빛공단 함께 내 거꾸로 길을 만나러 가요 모여라 빛공단 이 어떤 지도에도 남아있지 않는 게 신기한 순간 사람들이 모르는 재미있는 세상 꾸러기 마을이 있어요 여기는 와글와글 꾸러기 마을 사람들은 모르는 신기한 세상 신나는 그 재미난 일가운 경고 와글와글 꾸러기 와글와글 꾸러기 마을 야, 얘들아 다 준비됐지? 다 준비됐어 그러니까 다 같이 노래를 부르다가 내가 둘! 그러면 둘씩 짝을 짓는 거고 셋! 그러면 셋씩 짝을 짓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준비됐지? 이제 한다 그럼 음악 주세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일대로 멈춰라 둘!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와, 와 천재 여기 있다 두 명 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야, 엄마가 천재는 심판이잖아 그래 심판을 잡으면 어떻게 해 맞아 아, 맞다 참참참 그렇지 그렇지 얘들아 미안한데 나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알았어, 알았어 이번엔 잘해 이번엔 잘할게 그럼 다시 음악 줄게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멈춰라 멈춰, 멈춰 멈춰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아, 뭐야? 아, 저... 아, 저... 이거 진짜 아니, 아니 나는 너희가 순례될까 봐 구해주러 왔지 지금 됐거든 아, 너희들 왜 그래 다 같이 놀면 더 좋지 뭐 떼굴아 너 우리랑 놀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래, 그래 그런 거야? 아니 뭐 그냥 뭐 같이 놀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니까 그럼 됐어 얘들아 우리끼리 놀자 안 놀자 안 놀자 안 놀자 안 놀자 안 놀자 야, 너 어디 그래, 그래 나도 안 놀자 안 놀아 치사하다 정말 아, 참 근데 왜 나한테 저런 친구들이 없는 거야 나 잘 놀아 얘들아 나 잘생겼지 잘생긴 악당 보고 싶을 땐 나, 나, 나 잘 났네 나, 나, 나 잘 났네 따글따구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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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중에 최고는 따글이 내가 봐도 나는 정말 잘 났어 유후 야 유후 또 새로운 악당 시대 레츠 고! 오, 뜨거운 나의 인기 호호호호 어, 근데 나 잘 났네 응? 저건 뭐예요? 어, 저건 바로 생명을 주는 요술상자 어? 생명을 주는 요술상자 생명을 주는 요술상자요? 그래, 저것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친구로 만들 수가 있다기 오, 어떻게 해요? 잘 봐 하하하하 자 자 여기 망치가 있지? 네 이 망치를 상자 안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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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한다 생명 탄생 나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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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거 얘기했었잖아 네? 아니, 그럼 이 망치 괴물이 내 친구예요? 헤헤, 헤헤, 헤 Hm, 헤, 헤 띵똥 어우 진짜 아이, 세상에 그런 친구 어디 있어요? 야 망치! 너 저리 가 저리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가 가, 가 çon 헤엥,이엠, 헤엥 아니 그쪽이!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에이! 나 저런 친구 싫어! 아우 얘는 친구를 만들어줘도 싫다고 그러네 자자자 그럼 이제 우리 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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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의 차례! 네? 루비한테도 생명을 주려구요? 당연하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다 자 빼고라! 에이! 에이! 자자자! 어이! 루비! 조금만 기다려! 자자자자! 상자 안에 넣고! 자! 시작! 가자! 루비의 생명 탄생! 나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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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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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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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 이거 봐봐. 이리오, 이리오. 아이고, 루비야. 넌 이제 무거워서 내 어깨에 못 올라와. 떼고라. 얘 좀 어떻게 해 봐. 루비. 루비야. 있잖아. 저기 가면 이따마나 곤충도 되게 많거든. 거기 가서 곤충들 가지고 놀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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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랑매. 괜찮아요? 우와, 루비야. 완전 부작용으로 태어났나 봐요. 떼! 루비가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야. 근데 너, 어쩌자고 루비를 꾸러기들한테 보내는 거야. 걔들이 루비를 괴롭히면 어떡하려고. 어? 괴롭혀요? 응. 누가 누굴 괴롭혀요? 루비 힘센 거 보셨죠? 어? 오히려 루비가 꾸러기들을 막 괴롭힐걸요. 어이. 그런가? 그럼 그 감격적인 순간을 직접 지켜볼까 너. 루비, 루비, 루비. 아이고, 같이 해요. 됐어. 전혀, 조용히. 조용히 오세요. 야, 야, 공룰. 이 mier거지. 티야, 티야. 티야, 티야. 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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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야. 티야. 티야, 티야, 티야. 히야. 진짜, 얘들아. 저 공룡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어? 어? 가만? 그러고 보니 나잘남맨이 항상 어깨에 얹고 다니는 인형을 닮은 것 같은데? 이름이... 아 맞다! 루비! 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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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 만나봐! 만나봐 만나봐 만나봐! 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커질 거지? You're a gars? 야야야야야야야! 나 눈빛아. 어떻게 해? 야! 너 이 빵, 빵 먹을래, 빵? 그래, 그럼 나 놔줘, 이거 먹어. 어? 맛있어! 어, 얘들아. 루비가 우리랑 같이 놀고 싶나 봐. 어, 맞아, 맞아, 맞아. 야, 이리 와, 이리 와. 방금 루비가 이렇게 하는 거 봤지, 봤지? 정신 말 엄청 크지? 아기 같다. 아, 아, 좋았어, 좋았어. 아, 예쁘다. 우와, 우와! 그래, 이렇게 인사 잘 표하네! 맞아, 맞아. 그래, 그렇다면 루비야, 너 이것도 따라할 수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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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해봐, 해봐. 어어? 어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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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 루비 루비! 루비 루비 루비!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루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오빠랑 가자! 어? 오빠랑 가! 귀여워! 아아! 루비 차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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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야! 나자라멘! 괜찮아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니가 루비를 꾸러기들한테 데려다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야! 내가 13일동안 빨리 숨어! 아! 알겠어! 간아! 나, 나자라멘! 저기, 저희도 다 숨과 콕질하나봐요! o? 어? 지금 루비가 다시 또 와요! 어? 그래! 일단 숨자! 숨어! 숨었다가 루비가 가까이오면 확 잡아서... 데리고 가자!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어? 루비, 안돼! 거기 들어가면 안돼! 위험해! 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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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야야야! 무슨 소리야! 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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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우리 루비 좀 도와줘! 제발! 안 되겠다! 친구들! 번개매를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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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공룡은 루비? 벙때매! 루비를 좀 살려줘, 우리 루비! 떼굴아, 어떻게 된 거야? 아, 아! 그래! 나잘라맨이 이 요술상자로 루비한테 생명을 불어넣어줬거든? 근데! 생명을 얻은 루비가 다시 이 상자로 들어가면 되게 큰 위험이 발생하나봐! 번개맨! 우리 루비를 좀 살려줘! 번개! 번개! 나잘라맨! 루비를 되살리려면 루비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놓는 방법밖에 없어! 어? 원래? 아, 그럼! 예전 그 작은 인형의 모습으로? 그건 안돼! 난 아직 루비랑 소풍 한 번도 못 가봤단 말이야! 안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죽는 수밖에 없어! 저 요술상자를 다시 고친다고 그래도 루비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순 없단 말이야! 어! 안돼! 그건 안돼! 번개맨, 그렇게라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루비를 좀 살려줘 부탁이야! 좋아! 너희들 도와줄 수 있겠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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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좋아요! 그럼 모두 함께 사랑의 힘을 모아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의 사랑의 힘을 모아! 루비를 도와리도록! 우리 친구들! 으이! 어! 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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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으이! 응! 응! 친구들! 네! 고마워! 네! 루비, 루비 아! 나 좀 챙겨요! 아우, 좋다!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경계맨, 나잘란맨의 저런 모습 처음 봐요 저 처음 봐요 언젠간 나잘란맨도 착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우리 모두 모두 노력하기로 다 같이 약속! 약속! 시끌시끌시끌시끌 화물와물와물 구러비 마을은 언제나 웃음꽃이 활짝 활짝 피어나디옥 아! 아! 번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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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이야기 세상으로 여행할 준비 다 됐어요? 네! 좋아요! 큰소리로 번개 파워를 외쳐요! 이야기 세상 속으로! 예! 봐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어디 오셨지? 아버지! 잘 되셨어요? 아이, 그래, 그래! 하늘은 별도 말도 대신할 순 없어 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 나는 나는 온 세상을 다니며 진귀한 물건들을 싸고 팔지만 우리 딸들보다 소중한 보물은 어디서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하늘의 별도 달도 대신할 순 없어 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 아버지, 아버지! 그래, 아유, 보고 싶었다, 딸들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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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릴리의 약은 제때 잘 먹였겠지? 아니, 저... 그게... 아버지도 참... 제 병은 이제 그 어떤 약도 소용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전 얼마 못 살 거예요. 릴리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아, 아가씨... 자, 이렇게 하시면 등이 따뜻해서 기침을 좀 덜하게 드실 거예요. 아니, 릴리야! 그건 엄마가 물려주신 거잖아! 알아. 하지만 하늘나라 계신 엄마도 분명 이 쇼울이 이렇게 사용된 걸 좋아하실 거야. 아이고, 마음씨가 정말 착한 분이시군요. 아가씨는 분명 복을 받으실 겝니다. 그 복이 내 딸의 건강을 되찾아줬으면 좋겠소. 며칠 뒤, 다시 먼 곳으로 장사를 떠난 아버지는 아주 몹쓸 도둑을 만나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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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시오! 그 가방 속에 돈이 가득하듯이! 안되겠다! 아하! 러딜 러딜! 제발! 이 돈가방을 드릴테니 나를 좀 보내주시오! 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소이다! 그거야! 댁 사장이고! 지금 당신을 풀어줬다간 나중에 일이 아주 복잡해지거든! 뭐, 뭐요? 대중이 저세석에서 보색! 그래! 저세석에서 보색! 하하하하! 하하하! 아니, 이건 웬 돼지야! 못된 도둑들아! 어서 그 사람을 풀어줘! 하하하! 아, 돼지 주제야 어디서 큰소리야! 돼지한테 혼나고 싶지 않으면 썩 물러가! 하하하! 왔죠 저거! 이 돼지가 진짜! 하이야!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왤에 user! 뭘 좋다! 이럴 때 모두 박수~! 아, 돼지야! 정말 고맙구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은 언젠지! 그럼 절, 아저씨 딸이랑 결혼시켜주세요. 뭐, 뭐라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을 어떻게 돼지와 결혼시키죠? 아버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네? 아버지! 절 싫어요! 저도 싫어요! 결혼을 안했으면 안했지 어떻게 돼지나! 아우, 싫어요! 아버지, 제가 돼지와 결혼하겠어요. 뭐라고? 아무리 돼지지만 아버지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러니 제가 그 약속을 지키겠어요. 아가씨야! 아가씨야! 저... 아가씨가 제 신부깡? 네, 맞아요. 하지만 전 몹쓸 병에 걸려 곧 죽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런 절 신부로 받아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고, 고! 고마워요, 아가씨! 돼지는 3일 뒤에 결혼식을 하겠다며 어디군가 떠났어요. 3일 뒤, 막내의 결혼식은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어요. 야! 아, 참! 이렇게 좋은 날... 왜 울고 그러세요? 울지 마세요. 저 주인어른, 근데 그 돼지는 그, 아이고 참, 저 저기 그 신랑 되실 분은 어딜 가신 건지 참 그. 많이들 기다리셨죠? 우리 신부 정말 아름다워요. 자, 어서 결혼식을 시작합시다. 예, 그럼 저기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릴리 아가씨가 편찮으신 관계로 결혼식을 아주 짧게 진행하시겠습니다. 아가씨가 신랑 볼에 뽀뽀를 하면 결혼이 성사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비록 돼지지만 제가 죽는 그날까지 당신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 저, 저. 바로 돼지의 마법이 풀린 것입니다. 저, 저, 저 사람은 그 때 거지 아라보지? 어? 아가씨?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들렸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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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님 왕자님 자 그 약을 어서 아가씨께 드리세요 예 왕자님 이걸 드시지 고Gr 고맙습니다 저 저 저 저 저 저 렐리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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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냐? 렐리 계셨냐? 엇 아 이럴수가, 아버지, 몸의 병이 시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 전 못된 마법사의 마법에 걸려 그동안 돼지로 지났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마음의 아가씨가 제 볼에 뽀뽀를 하는 순간 그 마법이 풀렸습니다. 전 온 나라를 다니며 왕자님의 마법을 풀어줄 착한 아가씨를 찾아다녔지요.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왕자님! 마음 착한 릴리 아가씨의 행복을 위해서 모두 박수!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어요? 네! 한 주만 행복하게 지내고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 행복, 행복, 행복한 오늘 반가, 반가, 반가워 모두 친구야, 우리 다음 이 시간 뽀뽀뽀뽀뽀 다시 만나자 오늘 만난 친구들 안녕! 인사해 두 손을 짝 펴고서 안녕! 인사해 친구들, 안녕! 친공gas shutdow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